인생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지금 나이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노 시인 선배분을 뵀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책을 읽고 그 즐거움이 너무나 좋은데 바빠서 그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안타깝다는 말을 했을 때 과거에 같으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걸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의 문외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이 미흡합니다만 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어떤 제 의견을 얘기하고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말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느낄 텐데 이런 아웃풋, 분출이 있음으로써 인풋에 대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어떤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인풋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인풋이 가장 절대적인 것은 책 읽기 아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부가적으로 해서 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차를 보면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약간의 작품이 있어서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한 자료도 한번 뒤져보고 또 그 책에서 저자가 한 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 지식화 시켜서 이렇게 한번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한다든지 그런 기록화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글을 읽는 새로운 어떤 글을 읽는 즐거움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지금 원래 목표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바드 심리학 교수인 피터슨 교수가 쓴 책의 인생의 12가지 법칙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분들의 어떤 말로서 좀 더 정리가 되고 체계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얘기가 그냥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그러라. 그런데 그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뭔가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한다. 행복해진다. 그 말인 것처럼 항상 이 사람이 성자여서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고 당당히 걷게 되면 그 자체가 나중에 성자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기억이 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좀 돌봐줄 사람은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누구도 어떤 죽음에까지 같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혼자만이 가는 외로운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가 그걸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정실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을 내가 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완전히 채득하게 되는 진실로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비터슨 교수가 한 얘기는 자신의 최고만을 바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거나 굳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고만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대에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부담을 적용되면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 자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이고 또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굳이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한테 맞고 또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보수가 같은 말이 책에 있고 그런 인풋이 있으니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목의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책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워런 버핏 같은 것은 엄청나게 다독자라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채득하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세계를 보는 어떤 식견과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번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